제가 이렇게 넓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첫 자취방이었는데 뭔가 떠나려니까 되게 뭔가 아쉽고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밤에 들어오실 분 짐이에요 완전 깨끗하죠? 진짜 1년치 청소 잘했어요 오늘 남은 짐은 딸기요유와 초코오크 사실 이거 놓고 갈 뻔해서 다시 왔어요 내방 안녕 드라마 시작! 시작!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전략군에 개편이 다녔던 곳 어제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그대로 자버렸어요 지금이 몇시지? 지금 12시 54분이에요 완전 아늑하죠?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멀티탭을 새로 꺼내와서 정리를 다시 좀 했고 네, 그렇습니다. 청소합시다. 이거 진짜 어렵네. 여기 안에 사진이 있으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집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했던 그 흑레코딩 장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후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꿈을 건너서 스피라마로 꿈을 건너서 스피라마로 꿈을 건너서 스피라마로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레 gegeben 국토정보공사 맵다 흔들렁 상대로 다리 해석 다리 듬뿍 귀엽지?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 안에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다고 가볍게 뭐냐? 이거는 그릇이 안 빠져나가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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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분씩인데 우리야 아 그래? 우리 이거 2분인데 그래 그리고 나 하나 잡든 건 하나인데 아 두 개 있다 근데 하나는 안 내무진다 잘 갈고 잘 갈고 잘 갈고 안 내무진다 잘 갈고 몰라? 짠 멜리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 하겠어 뭐야? 뭐야? 팬들이야? 잘 갈고 올라간다 됐어 진짜 예뻐 이거 뭐야? 화보가 나왔어 괜찮은데? 되게 귀여워 깨졌어 아니 하고 다닐게 이런 거 실용적으로 아 좋아 난다 난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성문 하나도 남편을 한국에 여기서 하나도 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거 이거 또 계속 두 명대 다행히 다행이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